오늘은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변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글에 대한 각기각층의 반응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우성의 당당한 행동이 한국 여자들에게 얼마나 긁히는 일인지 직접 보고 가시길 바라죠. 삼성전자의 단위는 한 현자가 정우성을 비롯한 알파남들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슈퍼 알파남 정우성에 출산한 한 여에게 결혼해주지 않겠다 콩부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현 시대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를 비난했을 것임. 언론 매체와 영화 광고업계는 누구보다 정우성을 빠르게 손절하는 데 여념이 없었을 것임.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셀 수 없는 sns 정보와 fm리스트들의 질로픈 세뇌교육으로 학습되어진 진일보된 연안평등의 시대 아니겠는가. 사람이라면 응당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중요하고 여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시대이며 자유연애가 가능하고 원나잇투나잇 365나잇을 한다고 해서 법적 귀속만 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 한 마디로 남여간의 문제와 임신 결혼의 문제를 단순하고 세련되지 못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드물어진 시대라는 소리이지. 정우성은 아이를 낳으면 응당 남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자를 책임지고 결혼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크나큰 깨달음을 선사한 거다.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 여자와 결혼한다는 공식은 변하게 되었다. 김민재 김병만 사건을 보며 슈퍼 알파남들은 자신의 돈만 보고 다가오는 한녀들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생각해야 했고. 이제 알파남들은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그건 바로 양육비는 줘서 애는 책임지지만 한녀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만든 것은 한국 여자들의 오랜 fm리즘 교육과 김치녀들의 노력이었고 이제 한녀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녀가 애를 낳으면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녀를 설거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인이 쏘아올린 작은 골프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잠옥 궁금해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우성의 한녀를 책임지지 않고 애만 책임지는 혼외출산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내놓은 삼성전자 현자의 글이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이 글은 즉시 여성시대로 퍼지기 시작했고 책임감만이 유일한 경쟁력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맞냐. 라면서 남성들이 한녀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 책임감에 이제 와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 우리 한국여자들. 애는 책임지고 한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에 오한마로 대깔이 깡치고 싶다는 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글 쓴 사람 못생겼을 것 같아 이혼할 때 분할할 재산도 없는 것들이 지러리다. 라면서 논리가 딸리는 우리 한국여자들은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정우성이 바꿔놓은 알파남들의 전략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박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리면서 이 글을 작성한 삼성전자 현자를 공격하기 시작한 한국여자들. 삼성맨들 자아 비대한 거는 알아줘야 한다 그러니 주가가 그 모양 그 꼴이다 삼성인 거 믿고 나대는 직원 많아서 삼성이 날아가는 거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단위는 남자들 수준이 보인다. 라면서 그 어떠한 한국여자도 메시지에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죠. 더더욱 재밌는 건 우리 한녀들 이 글쓴이가 삼성전자 다닌다고 삼성을 걸고 넘어지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왜 저런 애들은 뽑아주고 나는 떨구냐. 라면서 본인은 떨어지고 글쓴이가 삼성에 붙은 걸 한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하나같이 글 쓴 현자를 찐다라고 비하하며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정우성이 바꿔놓은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한녀들의 재밌는 반응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이제 알파남들은 니들 설거지 안 해.